그래서 넌 여자친구 있는 애가 양양을 가겠다고? 얼마나 했다 올 건데? 한 2박 3일? 아아... 차동 타다가 썸도 타시게? 무슨 썸을 타? 민식이랑 간다니까 양양이 양양했네 너 작년에 친구들하고 빠지 가서 바나나보트 탄다고 했을 때 내가 보내줬잖아 빠지는 진짜 선 넘었지 지금 서로 봐준 거 얘기한 타임이야? 나도 님 여사친이랑 볼 따고 딱 끝 찍고 인생네컷 찍은 거 넘어가 줬거든요? 참나 이건 완전 인생네컷망인 소리인데? 내가 치사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니차 블루투스에 연결된 혁이의 울트라 S23! 대체 누구야? 저기 우리 목사님이야! 너는 목사님이랑 블루투스 연결을 하냐? 참나 들었다 왜 이리? 어디가? 빠지간다! 다시 가! 혹시 제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놓고 양양 또는 빠지 가서 놀다가 인생네컷 찍으실래요? 양양콜? 나이스!